안녕하세요. BS 서포트의 백수호입니다. 오늘 시간은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민원 안내소 제4차시, 마지막 차시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 동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1년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 생물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사업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상업단으로서는 제가 속한 BS 서포트와 AB1, 다우이노가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발간된 것으로 만약에 기간이 지났다면 현재에 맞는 의완 법규를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안내서에서는 생물안전 관련해서 타부처 소관된 사항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타부처 소관법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소독안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품, 바이오약품품질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에서는 개요 적용 범위, 노검의 약어, 생물안전 개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에서는 생물체 관련돼서 생물안전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시에서는 병원체 취급시설의 품질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MP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세이티에 대한 조화 부분이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상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관리는 비상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비상대행 시설및 장비, 그 다음에 비상대행 절차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GMP 내, 그러니까 약사품 내에서 비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약품 제조업 및 품질관리는 규정에 보시게 되면 그 3.8의 작업원칙에 보시게 되면 사고로 인한 유출, 특히 살아있는 유기체 유출 뭐 예를 들면 병원체가 되겠죠. 얘는 반드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며 각 유기체나 관련 유기체군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된 오염 제거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쏟아진 액체 또는 에어로졸 등에 의한 오염 그래서 3차 시 때 보셨을 텐데요. 이런 만약에 병원성을 갖고 있는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원이라든지 아니면 제소도 밖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감염이라든지 오염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원칙인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학적 인자가 담긴 용기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제품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살아있는 인자가 작업환경이나 외부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평가 시에는 해당 유기체의 생존능력과 생물학적 분류를 고려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1차시부터 3차시 때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정보집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은 대응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안내서의 부록사에 보게 되면 병원체 및 독소 생물학적 정보집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리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숙주의 병원체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결 온도에서는 수년간, 냉장에서는 수개월, 시선에서는 수주간 생존이 가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이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숙주의 병원체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된 바이러스는 6.7% 습도와 하도시 환경에서는 39주까지 생존이 가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혈청형은 36도에서 1주, 실현에는 수주 이렇게 생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러한 병원체가 생물학적 재재소에 벗어나서 유출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숙주의 병원체 생존 능력을 고려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거나 제독할 것이냐, 방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 유해성 평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체가 이제 배양액이든 농축액이든 이런 부피라든지 병원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체 입술되었을 경우에 용량에 따른 확산 범위와 시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어로즈 발생, 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비상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차 말씀드리지만 병원체 생물안전 기반으로 해서 부상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체가 이제 환경별로 생존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는 그 병원체가 오히려 확산돼서 더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유출되느냐에 따라서도 생존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자화번 감염이라든지 지역 확산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제 대응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이러한 사고 발생 사례가 있다면 그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비상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비상상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병원체 유출이라든지 에어로저를 발생한다는 것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부상당한 예를 들면 감염된 사람들이라든지 부상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다음에 여기서 2차 감염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주민하고 기타 가족들 그다음에 또 이런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2차 감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감염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1차 감염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시내로 설정을 하셔서 관련된 대응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나 폐수 부분이 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물이 탈출되는 안 부분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시내로 발생 가능한 시내로 세우셔서 비상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많이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경우도 많이 간과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천재지변에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비상지휘체계 및 보고체계를 좀 확실하게 되고 연습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되게 우방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계 설정과 플러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비상연락처계 마련인데요. 이게 비상연락처 마련 같은 경우에도 현행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화 꼭 하셔가지고 실제로 사고 발생했을 때 해당 유관기관에 연락이 돼서 초동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도 QC에서 어쩌면 종족이 일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획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또 절차서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원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지병관리청 소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고위원 병원체 취급시설미 안전관리의 고시에 따르면 이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하고 자체 안전건건한 부분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제 응급처치라든지 비상조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사고 대응 매뉴얼 현행화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특히 고위원 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간을 한다면 이 현행고시에 맞춰서 비상계획을 꼭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응 시설미 장비입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나왔을 때 유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위해성 평가에 따라서 병원체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 보셨다시피 유출된 용량 병원성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병원체와 화학물질 혼합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화학물질을 해서 화재라든지 폭발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화학물질이 혼합되는지 너부도 체크를 하셔서 시네롤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피키트 유출물 처리키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출 차단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준에 따라서 여기서는 1차, 2차, 3차, 4차로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양계에 있는 볼륨에 따라서 거기서 유출되어 있는 용량을 산출하셔서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셔서 적절한 스피키트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톤 단위 1톤 단위 아니면 1,000리터 단위에 배양을 하는데 이거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0리터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유출 처리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유출되는 확산 범위라든지 수준에 대해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설비 장비 그래서 비상사옷 설비 그 다음에 눈 세척 장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 실험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복도에 비상사옷이라든지 눈 세척 장비 아이오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거기에 있는 세척수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녹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불순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응급상에서 눈 세척한다든지 비상사오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케미칼 만약에 화학물질이 묻었다면 녹물이라든지 기타 불순물하고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사옷이 이러한 비상사오했을 하고 눈 세척 장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내부에 있는 세척수라든지 세안수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구급함이 있는데요. 비상구급함 같은 경우는 종종 보게 되면 세트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 꽤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덧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구급함 같은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폐기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응 절차 그래서 비상대응 절차 같은 경우도 작업원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제조소 내 비상대응 사항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놨습니다. 그래서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생물학적 제재소나 아니면 생물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사고 난 사례들 대부분 다 케이스를 다 놓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련된 시나리오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미 조사보고 그래서 이 사고미 조사보고에서 이렇게 고염병원체 그 감염과 액에 따라서 고염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을 때 질병관리청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기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관련된 물질을 확인하셔서 소관기간에다가 관련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록 7에 보시게 되면 표준 작업지수 1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응 사고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배양기 병원 유출 사고 관련 사고 그 다음에 작업실의 병원체 유출 사고 그 다음에 제조소 외부 병원체 유출 사고 그 다음에 BSC 내부의 병원체 유출 사고 작업원 병원체 노출 사고 실험동물 취급 사고 그 다음에 병원체 폐수 유출 사고 그 다음에 생물 보안인 병원체 도난 부질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각 관련되어 가지고 SOP를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SOP를 보시게 되면 관련된 시나리오라든지 확산 범위 같은 걸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관련된 사항들은 사진이나 해당 그 기관에 맞도록 집어넣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비상대응 표준 작업 절차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호 전파 사항이라든지 부상대응 조치 그 다음에 소독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대차 강의하지만 비상대응 대응 절차에서 비상대응 인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부상 조치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 그림을 넣는데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표시하는 것이 긍급사항에서는 좀 더 빨리 와닿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선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동선 표시를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비상탈출도를 많이 보셨겠지만요. 해당 봤을 때 그 위치에 있는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 대건 할 경우에는 방향을 잘못 봐서 잘못 조치하는 이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맞춰서 평면도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대응 통제 요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종 상황 종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 관리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기관의 연락처 이거는 주기적으로 현행화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가관리 병원체 사고 보고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 결과에 대해서 기관 내에서 사고 사례 공지하고 교육을 꼭 실시를 하셔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렸고요. 사전 질의사항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어떤 세션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했는데 이때 이제 주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사항 중에서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생물학적 제재소에서가 많이 궁금해한 사항이고요. 또 그 다음에 좀 이슈가 되는 많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 위험군과 그 다음에 생물안전등급은 동일한가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의 구축 경우 약사법 이외에 생물안전 유의사항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폐수처리 기준은 무엇이냐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지지사항인 병원체 위험군과 그 다음에 생물안전등급은 독일한가요? 지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안내서에 보시게 되면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챕터 3의 생물안전 계획을 보시게 되면 3의 생물체 위험군 분류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위험군의 기준 위험군의 방법 그 다음에 생물안전등급이 이렇게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위험군 분류하고 생물안전등급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당 관련된 법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설명이 있고 이렇게 박스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박스는 뭐냐면 해당 관련된 근거된 법령들이나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위에서 해당이 근거되는 관련된 법령들이라든지 안내서 기준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의 출처를 곧장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보시게 되면 브록에서도 이제 오네라에서 출급하는 생물체 위험군 분류하고 그 다음에 감염법 액원에 따른 질병관리청 소관인 고위원 병원체 출급시설의 설치 운영주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브록이라든지 설명이 나왔지만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러면 노차 강도했지만 이럴 경우에 생물환전 정보집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생물환전 정보집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결핵인데요. 결핵수조 같은 건 제3위험군입니다. 당연히 PC중인주는 제외되어 있고요. PC중인주는 이제 제2위험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생물환전 정보에 보시게 되면 BL2 권장 그 다음에 BL3 권장 ABL2 권장 ABL3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BL2나 ABL2 ABL2는 이제 동물 관련된 이제 출급시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위험해지는 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로조리가 많이 나온 실험 같은 경우에는 BL3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 과정에서 감염적 1구에 대한 이제 생물환전 정보집을 잠깐 보시게 되면 질병관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제3 유형군으로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3 유형군으로 되어 있고요. 관련된 이제 실험실 안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3군 유형군이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그 정제된 핵산 단백질을 이용하는 분석 시장 안에서는 생물환전 1등급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할 경우에는 생물환전 2등급 그 다음에 검체를 취급할 경우에는 2등급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양을 하는 경우 배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물환전 3등급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로전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검체 취급하고는 비교했을 때 엄청난 볼륨이 있기 때문에 유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물환 3등급으로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3유형군이지만 어떻게 실험하냐에 따라 그 다음에 검체가 어떤 조건이냐 불활화 조건이냐 아니면 감염성에 있느냐 아니면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생물환전 등급이 1에서 1에서 3까지 적용됨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안전관리 등급이 1, 2, 3, 4가 있는데요. 그래서 병원체의 등급에 따라서 가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1, 2는 신고라고 말씀드렸고 3, 4는 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원 병원체 취급설미에 안전관리의 고시에 보시게 되면 안전관리 등급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바이오셋 레벨이겠죠. 설치 운영 기준은 병원체의 유해성과 취급과정의 위험성에 따라서 이 설치 운영 기준이 적용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병원체가 위험하다 하더라도 그 취급하는 볼륨하고 거기에 따르면 어떻게 배양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러한 설치 기준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위험군 리스크그룹 회자두그룹은 안전관리 등급 BSL 그리고 주변관리청에서는 BLE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는 위해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기관에서가 좀 더 경제적이고 조금 더 취급이 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관리 등급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인데요. 생물학적 제재해소를 구축하는 경우 약사법 이외에 생물학적 유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러 왔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GMP로서 약사법을 통해서 호활받았는데 다른 것과 한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취급하는 병원체가 어떤 건지 좀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본 안내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류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유의사항에 보시게 되면 이 병원체에 대한 특히 고위원 병원체 이거는 이제 지방관리청 소관이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유의사항에 독서의 보안관리 이거는 산업통상장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에 가시게 되면 병원체 국가안전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병원체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체 정보제 물론 이제 아쉽게도 본 안내서에서는 12개의 병원체만 달아놨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관리범죄라고 있습니다. 관리범죄에 유연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범죄에서 해당되는 병원체 예를 들면 고위원 병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는 감염방 연방에 들어간 거고 질병관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작용제 이런 부분들은 산업통상장안부에 관련된 법입니다. 관련된 적용되는 병원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들에서 이렇게 레퍼런스에 달아놨습니다. 그 레퍼런스에 따라가지고 해당 법령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관리 지금 현재 청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장안부 농지산검연본부에서 합동으로 이제 병원체 국가관리 안전제도에 대해서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가지고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가 사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의사항 할 수 있는 연락처까지도 하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들을 이제 계속 현행을 하셔가지고 그냥 법령들이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법령에 따른 국가관리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내가 속한 병원체가 어떤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좀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소관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안회사에서는 이제 큰 범위 내에서 이제 관련된 고현병원체라든지 그 다음에 생물작용제에 대해서 이제 해당 법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병원체는 이제 생물 보안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안 CCTV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현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책정보에 들어가셔서 생물안전정보에 들어가시면 고현병원체 국가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시면 고현병원체에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신고허가 취급교육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실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정보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취급 아까 제가 12개 정도만 지금 병원체 정보지만 나왔는데요. 나머지 정보도 같은 경우에 저기서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작용제 및 독소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생화학 무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휴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BWG 생물 무기 금지 협약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사항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규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원체에 대한 정보지를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작용제약 독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 제재 제조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폐수처리 기준에서 질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GMP에서는 제품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퀄리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배출되는 폐기물과 폐수처리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병원체 취급설의 제조 매 품질관리 기준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가 있습니다. 약사법에서도 보게 되면 하수물 폐기물 관리 부분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나 대부분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조관리 준수사항이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 외부 환경과 위험을 최소화할 도로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용기하고 배관 또는 각각 명확히 살펴야 된다. 이건 뭐냐면 폐기물 종류별로 적용되는 폐기물 용기가 따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용기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적정한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물학적 제재 등 제조업 및 품질관리 해산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러한 폐기물과 동물사체 같은 경우 처리하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각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올바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서에서 해산서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통해서 여러분과 본 안내서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총 39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4차시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부분들이 약간의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하신다면 탑업이라든지 현행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시나리오를 구성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총 4차시에 걸쳐서 여러분들 본 강의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신다면 생물학적 제조소에서 병원 측 유출을 해서 사고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제조소에서 생물안전과 GMP를 조금 더 잘 준수해지기를 당부에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